류옥씨 혼자 여행 갔는데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거야? 류옥씨가 원래 서울에 갔다고 했었는데 류옥씨가 원래 있었고 그쪽에서 서울에 갔다 왔다. 그쪽에서 경기인들에게 그쪽에서 경기인들과 경기인들에 관한다고 했다. 류옥씨는 누구지? 류옥씨는 누구지? 류옥씨는 누구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이런덕이 많이 말이죠? 네, 이런덕이 많이 나오죠! 아무튼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남경이 자주 와주셔서 팬분들하고 소통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럼, 이런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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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덕이, 우리의 그녀덕이 이런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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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네! 다음에 남경에 오시면, 여기 팬 분들을 전부 다 가이드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짜요? 네! 네! 그 경쟁이 아마 침이 없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장면. 다음 장면은 뭐죠? 너 왜요? 아니요. 수요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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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의 입장을 officials. 수요를 할 수 있는 모양을 했는데 cuid sunglasses. 수요를 할 수 있어요. 친구가 요즘 가족들이 고 although 남 utilities시에 gradual XM 니 유평용 니 옥영 소심취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어... 여기가 여러분이 생각되네 , Spin cha 우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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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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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치.. 치... 치... 와아 families 나... 이제 독사진만 보이려면 자꾸 여자친구를 생각하신대요 동해! 동해! 동해는 그때 바람피고 있었어요 동해 그사이 출전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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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멤버들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궁금한 거요 자막도 받는 게 뭐냐고 신나게 많이 계세요 혹시... 보증 Zei의 사진을 찍고 찍은 영상도 찍고 아 네 주시지 여러분들에게 주는 다가 여러분이 다 모아라! 여러분이 다 모아라! 여러분이 다 모아라! 이 질문을 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모아라! 네! 네! 다음은! 어디 있는지? 여긴 어딘가?